가보자 아아 가자 뭐야 이거 안 넘어지네 아 막았죠 어색하네 뭐야 이거 몇이야 아 속았구나 어 넘어지죠 안 무섭죠 이거 칩상 아닌거 같은데 자 조망가면서 진짜 도망만 다닙니다 도망다니면서 한번 막어 막 퍼치면 딱 안 넘어지네 안 막아도 되겠다 아 이거 콤보도 이거다 아 가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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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써버렸다 오 콤보뭐야 오 콤보뭐야 뭐야 개멋있어 개많이 따라와 개많이 달아봤자지 오오 불이 쓰면 콤보되고 아니면 안되고 어 뭐야 레이지죠 여러분 레이지죠 퍼쳐봐 터쳐봐 막혀봐 커키 한번 질러봐요 커키 질러보세요 커키 질러보시죠 하다아 하하핫하나라 하하하하 아 콤보뭐 그짓 하핫 하핫하 하핫하 아 대박이다 가자 가자 하아 하하하하 히히히히히 하하하하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건 뭐 확정타 없네? 어 뭐야 그냥 해봤는데 들어간다 하하하하 죽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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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으면 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개빨리 유경되는데 들어와 들어와 베이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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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와 아차 뒤끼가 없어졌죠? 아 뭐야 왜 이렇게 키가 커 아 좋아요 디캡하면 되죠 아니 여러분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야 돼 이거 이거 이상한데 캐릭터가 좀 이게 좀 위험한데 이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패치가 안되면은 제가 어 다음에는 라스너프 먹는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스너프 먹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패치 안되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캐릭터 내가 캐릭터 다 너프시켜줄게 철권에는 좋은 캐릭터가 없어지게 흐흐흫 흐흐흫 흐흫흫 라스 쩔어 오 오 오 아스카다 하지만 여러분 아스카도 무섭지 않아요 이것만 쓰면 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다고 무섭지 않다고 무섭지 않다고 이거만 하면 되나 무섭지 않다고 무섭지 않다고 이것만 하면 되나 이것만 하면 되나 라운드 3 파이트 으흐흫 으흐흫 으흐흐흫 으흐흫 으흐흐흫 아재밋네 여기 초상집 아임데요 흐흫 저는 샤인이라는게 누군지 몰라요 자 은 으흐흫 끝냈다! 가자아! 샤인은 안하시나요? 그게 누구냐고요 걔가 누구야? 쌍장요? 패스요 아까는 조금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싫어 내꺼야! 줬으면 안되지 내꺼지 프랑스 되요? 아 몰라요 샤인이나 하겠습니다 어 뭐야? 샤인 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게 누군지 모르는데? 킹스아워드 없애버리겠어 데스티니님 뭐 벤이야 이거 벤하면 나 뭐하라고 기트 상향이라고? 에라이씨 하단 빨라졌는데? 이거 봐 빨라졌어 가자아 얼마나 라스들이 라스로 고통을 많이 받았으면 좋은걸 줘도 버그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진짜 버.. 이거 버그 같긴 해요 이건 버그 같긴 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거 버그 같긴 해요 버그 맞아 뭐 욕하지마 욕하지마 욕하면은 내가 버그써서 추방시킨다 헤헤 헤헤 하라다 헬로우 헤헤 이건만 하면 되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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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헤헤 흐헤험 헤헤헤헤 헤헤 헤헤헤헤 헤헤 헤어о 헤헤 를 남 corr 마지막으로 내 메인 캐릭터는 라스 샤이라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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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상하셨어요. 떡상하셨어요. 떡상했네. 떡상하셨어요. 떡상하셨어요. 어 좋아요 어 레이지네 아 레이지 어 이거 아니야 아 이런 찐따같은 기술 쓰지 말자 흘려주고요 아 맞아주고요 아 좋아요 끝났죠 어 헬로 하라다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 이제 비행기 타러 가겠습니다 이제 뒷일은 다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내가 볼 때 라스 존나 많이 할 것 같다 아휴 그동안 라스 좀 하시지 그랬어요 다들 그동안 라스 하지도 않고 좋아지니까 할라고 하고 아휴 왜 그러는 거야 아휴 저는요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다 기웅이 7,8,9 기웅이 7,8,9 기웅이 7,10,9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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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